아 저 새끼가 지의 어미하고 놀다가 저게 또 뛰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한테 달려왔어요 오늘도 나한테 달려왔어 아 저 뛰는 것 좀 봐요 이게 한 20일 됐나봐요 난지 태어난 지 2주일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의 엄마랑 놀다가 또 내가 이렇게 삼키도 하러 오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 뒤를 또 도와서는 아 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유 애미는 내가 혹시 또 어제처럼 궁뎅이 때려서 밀칠까봐서 지키는 거에요 이놈이 개부쟁이예요 나한테 와서요 강아지지 그 엽소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심심하면 내 앞치마를 물어서 뜯어요 올려다보고 안다고 아이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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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유 귀여워 지 엄마는 아주 젖이 엄청 불었네요 젖이 우유가 가득해요 음 아 아주 아주 귀엽죠 음 아 또 오네 또 와 아 또 와요 애가 아 태어난 지 이제 2주 조금 지났는데 아주 개구장이고 이 엄마는 내가 혹시 이 취를 아유 모녀 사이예요 음 아이고 아이고 또 어딜 또 쳐가 어 어 이리와요 음 아유 귀여워 이거 좀 봐요 뛰는 거 좀 봐 아유 귀여워 하하하 아 귀여워요 뛰는 게 일반 강아지하고 좀 다르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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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.